뭐요? 저희는 이제 납땜을 시작하죠 느낌 선생님 빨리 과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교 단계 일학습 병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교 단계 일학습 병행이란 특성화고 재학 중 학습 근로자로 채용돼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물을 배우는 현장중심 교육 훈련 제도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 게 병학특례도 되고 나중에 대학도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살이면 대학 졸업에 경력 4년차 군문제 해결까지 가능합니다 불확신한 업체가 아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거나 강소기업 업체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특성화고에서 1.8등급 이상이어야 갈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일체형 도저학교의 제 일상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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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